제가 진짜 런웨이브를 찍으면서 느낀 건데 난 진짜 못한 게 없는 거 같아 이게 말만 하다 보니까 진짜 리얼이 됐어요 진짜 못한 게 없는 거 같아 뭐 해도 솔직히 제가 해본 거 다 안 해봐던 거거든요 너무 너무 잘한 거야 미쳤어요 어떡해 이렇다가 제가 진짜 천천히 되면 어떡하지 진짜 리얼하게 고민됐지 뭔가 계속... 아휴...